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공기정화식물 나사선정 21위인 테이블야자와 공기선정 나사선정 공기정화식물 1위 아레카야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. 이 둘의 구별의 차이는 일단 얘네들은 마주나기 이렇게 똑같은 반 이렇게 시작 이렇게 갈라서는 게 똑같아요. 근데 테이블야자는 어긋나기에요. 보이시죠? 어긋나기. 사실은 집에 있는 아레카야자를 분갈이 하면서 하나는 사무실로 갖고 오려야 했으나 애들이 너무 자라가지고 가져오지 못하고 판매했어요. 25,000원에 판매했는데 금방 나갔어요. 그래서 또 아쉬워서 중대형품이라서 구입했어요. 16,500원 택배비 따로 물고 그랬는데 분갈이 해보니까 중형보다는 작은 것 같고요. 대형은 당연히 아니고요. 소형은 소형보다는 한참 크고요.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개수가 엄청 많아요. 그리고 분갈이 할 때 보니까 아레카야자의 열매였나봐요. 그런 것들을 심었는데 하나가 싹이 났죠? 싹이 났어요. 아마도 굉장히 많은 씨앗을 심어놓고 그중에 이렇게 난 건가 봐요. 개체의 수는 엄청 많아요. 지금 보통 이게 아레카야자가 이렇게 많이 심겨져 있지 않는데 지금도 손상된 건 다 뽑아버려서 이 정도인데도 굉장히 많죠? 나중에 얘는 두 개로 분갈이 하면 될 것 같아요. 개체스가 굉장히 많고 사실은 얘는 조금만 더 키워서 떠나버리려 해요. 얘들 당근마켓에 내놓으려고요. 공기정화 식물이긴 한데 사무실에 너무 많은 걸 키우고 있잖아요. 제가 하나씩 도자기 화분이나 이런 플라스틱, 얘는 플라스틱 화분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니까 조금 더 여기 이런 것들이 새싹이거든요. 이런 것들이 더 잘하면 당근마켓에서 판매하려고요. 미안하지만 얘네들은 보내려 합니다. 보내고 나면 또 아쉬우면 또 작은 거 사죠 뭐. 하여튼 여러분 잘 자라요. 공기정화 식물도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통품도 못 시키고 있는 이 사무실에 얘네들이 공기정화해 주고 있으니까 감사하죠. 이 아이들 테이블 야자, 그 다음에 아레카야자. 공기정화 식물 나사 선정 1위와 21위. 여러분도 한번 테이블 야자든 아레카야자가 조금 더 비싸요. 작은 것도 그렇지만 테이블 야자를 사서 키워보셔도 되잖아요. 뭐 죽지 않아요. 되게 잘 자라던데. 아마도 여러분들이 물을 줄 때요. 물이 제일 중요해요. 과습으로 뿌리가 썩어서 죽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모든 분갈이를 연탄분갈이는 거의 안 하고요. 전에 한번 했다가 다시 빼서 다시 했고요. 처음에 연탄분갈이 하라는 유튜버들 말 듣고 제가 다시 구입하기 시작한 2021년 3월 25일 교통사고 이후에 샀던 4월 이후에 샀던 그 4월 달에 산 것들은 싹 죽었어요. 그게 연탄분갈이 여파인 것 같아요. 저는. 그 흐르는 안 죽어요. 애들이. 근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수다니까 안 들어도 되는데 제가 매번 어떤 방송에서 꼭 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루이 14세의 왕비 마리 앙토와네트가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잖아요. 그 공주가 프랑스에 올 때 프랑스의 사람들이 전부 옷을 갈아입히고 오스트리아로 보내고 프랑스 옷으로 갈아입혔어요. 저는 모든 식물도 내 새끼로 내가 키운다 하면 전부 뿌리부터 시작해서 잎사귀도 다 소독해요. 근데 어떨 때는 꽃이 달려있어서 호잠남 같은 경우는 소독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것 중에 당근마켓을 구입했는데 일주일 뒤에 집에 가보니까 완전히 솜깍지 벌레가 잔뜩 있더라고요. 그 꽃봉오리에 꽃들에 그래서 역시 난 모든 거를 잎사귀까지 다 꽃봉오리 때문에 못한 건데요. 잎도 다 소독하고 뿌리는 좀 오랫동안 아예 소독해서 마치 그 의식을 치르듯 다른 집에서 온 걸 다 빼고 하는데요. 그거는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키울 때까지 그 농장에서의 어떤 기술 그런 어떤 게 달라서요. 내가 내식으로 키우려면 전부 싹 분갈이하고 전부 소독하고 안 했을 때가 있어요. 녹보소하고 세이브릿지 아자하고 뭐 샀을 때 안 했는데 안 하고 했나 봐요. 그래서 그때 그 솜깍지 벌레가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호야를 결국은 죽였고요. 그리고 지금도 그 후에 산 호야들도 그 솜깍지 벌레의 고생에 심해요. 그리고 계속 제거하지만 여전히 어디선가 창문 틀 뭐 창문 유리에도 붙어있고요. 그래서 그 가면 창틀 창문 뭐 바닥 다 청소하고 와야 돼요. 소독해서. 전 소독을 그거 식초로 하고 있습니다. 그 식초 쫙쫙 뿌려가지고 걔네들 다 죽이고 있어요. 하나씩 하나씩. 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농장에서 어떤 가장 보기 좋은 상태에서 했던 것 꽃들을 어느 정도 보고 나면 그 분갈이 할 때 완전히 소독하고 하세요. 소독 안 하면 저처럼 후회돼요. 그 차라리 그 호야를 다 잘라가지고 작게 만들어서 했으면 수십 개는 만들었을 텐데 그 모든 걸 보내놓고 나니까 참 아쉬워요. 그거를 당근마켓에 나눔이든 판매든 했으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가져갔을 텐데 죽어버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요. 그 후에 그 호야들 때 자꾸 아직도 다 퇴치를 못해서 호야를 좋아하나 봐요. 솜깍지 벌레가. 호야의 그 뿌리 속에도 있더라고요. 그 뿌리 죽은 그 가지에 그 다 잘라버리고 밑에도 보니까 거기도 살아있어요. 아긴 뭐 창문에도 창틀에도 다 있으니까요. 여러분 솜깍지 벌레 퇴치하는 방법 쉽지 않네요.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. 감사합니다.